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깜빵 출신들입니다 사도바울 깜빵 갔다 왔죠? 페드로도 깜빵 갔다 왔죠? 그래 안 그래요? 구약의 요셉도 깜빵 갔다 왔죠? 예레미야도 깜빵 갔다 왔죠? 여러분도 갈래 안 갈래? 너희들은 뭐야? 현경관입니다 현경관? 영광입니다 영광? 아멘 어디 출신이 어디 출신이? 대구? 아멘 근데 너 여기 왜 왔어? 아 5살이 왜 왔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야? 몇 살? 18살 18살? 이야 18살이 근데 그렇게 다 컸네 장갑 보내도 되겠네 이제 이따 내가 봉헌 한번 만져보고 이야 진정 알았으면 내가 우리 사위 삼을 텐데 애인 있어? 없어? 애인 없습니다 없어? 내가 딱 찍어줄 테니까 근데 군대는 어떻게 됐어? 군대 군대 내년에 갈라 갑니다 내년에? 네 그러면 군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또 타락해서 오면 어떻게 하나 성령을 믿습니다 아 근데 어디로 가? 저 이명댕합니다 이 교회는 어느 교회에 다녀? 다른 교회에 다녀요? 아니 대구대면 대구 매주 오고 있습니다 매주 와? 네 네 내가 1월 셋째 주간에 미국을 세 주 가거든 미국에 이번에 미국 저녁을 한 바퀴 도는데 그 벤쿠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토론토, 시카고, 뉴욕, 워싱턴, 아틀랜타, 휴스턴, 센프란시스코, 사노세, LA, 하와이 내가 너 꼭 데려갈게 여기 등치 크고 다 늙은 년들 뭐하냐 이런 애새끼만도 못해 그래서 내가 감방 가서